자, 내가 한 말 생각 좀 해봤어? 최 기사랑 나 둘 중 누구야? 그냥 바쁩니다. 하루 중 마감이 제일 중요한 거 몰라요? 겁나 튕기네. 나 10억이 있다고. 매격이 있대도 장은 관심 없습니다. 아, 거짓말. 속으로 꽤나 놀랐지? 일람 씨, 장은 일람 씨가 세 사람을 태어나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 하고 마음 고쳐먹는 게 중요하지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. 장, 곶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이 있어. 돈이 있는 곳에서 마음도 고쳐먹는 거야. 장도 이런데, 우리 사장님은 얼마나 속이 터지실지 알만하네요, 일람 씨. 장, 미안해. 그런 거 많이 서운했지? 그런데 훌훌 다 털어버리고 내가 한 말 진지하게 생각해줘. 나, 그동안 짱이 알던 그런 구질구질한 놈이 아니라고. 쉬어. 문단속차라고.